타인 타려받기 모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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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다 있는갑네 나 저거고 나는 피스풀란다 피스풀고 아끼는 안되니 오후에 오후에 좋은 원래 하려고 하루종일 못아끼고 하면 되지 상상해보면 되지 내가 왔다니 일단 배가 아이가 내가 여기 주관님 여기 부분도 부분도 품면 좀 씻게 놔 씻게 놔 씻게 놔 흠뻔 양뿍 땡 땡 볶은 계절에 넣기 위해 도전이 높은 편지 않으면 높은 편집니다. 이렇게 회사하고 피임이 있죠. 피임을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치스 다 치고 있습니다. 바퀴도 지금 하고 있고 쉽지는 않아 조퇴의 기준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3시 되면 조퇴하겠네요. 3시 이 정도 되면 마트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 사무실 공간인데 요즘은 사무실도 창업 공간 못지 않게 노출 천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천정에 있는 뭐 그 외 통통이 피임 같은 거 철사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경량을 남겨놨습니다. 여기는 실내가 된 것 같아서 별로 안하고 제가 또 새로 실행을 해야되니까 피스를 여기 다 뽑았습니다. 피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손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시원하다. 차다 보면 차도 안 봐도 시원하네 전반이 한 100평 정도 어떻게 보이는데 차를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가 아 아 아 아 나오 아 아 . 아이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봤습니다. 놀래려는 책 하는기지. 아니, 저쪽 부분에 엘리베이터 내놔 보내야 되는데. 저거 타면 되지. 아니다. 지아인, 지아인 2층에 내가 또 골라야 된다. 아, 맞다, 맞다. 그거도 안된다. 표혈 안된다. 1층으로 보내줘. 이걸로? 이걸로 보내면 저게 오면 온다. 뭐하나? 이제 온다. 경비는 나중에 제가 문자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걸 약간 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 2층. 비 2층이 아이가. 쟤 뭐 하는게 있나? 나 모르게 가만히 있다. 올라가는걸 눌러서 그래. 올라가는걸 누르면 하면 더 열리지. 오늘 좋다네. 완전 좋다네. 오늘 뭐 우리 안 웃으면. 우리 안 웃으면. 서있으면 몬한다. 이빨해. 이빨해. 이빨해도 몬한다. 니가 뽑아주면 되지. 와 굉장히 힘든거. 거기서. 서있으면 몬을 타다. 이렇게. 여름. 드디어. 이빨게. 이 선거지. 기자. 이빨. ла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